자, 그럼 우리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 혼자서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냐면 우린 누군가가 만든 소프트웨어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웹브라우저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자기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미 잘 만들어놓은 것을 부품으로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빠르게 빠르게 조립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생산자가 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부품으로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소비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생산자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산자로서 소비자 그런 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는 점에는 비슷한데 라이브러리는 저의 느낌으로는 일단 라이브러리란 말은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도서관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정리정돈되어 있는 곳이죠 즉,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어떤 부품들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잘 정리정돈해놓은 재사용하기 쉽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의 느낌은 뭐랄까요 내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가져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보셔도 상관없긴 한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게임이냐, 웹이냐, 또 채팅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게 언제나 필요한 공통적인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획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프레임워크 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놓고 우리는 만들고자 하는 것의 기능에 따라서 또는 개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만 살짝 살짝 수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지 않도록 해주는 거의 반제품과 같은 것이 프레임워크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가 라이브러리를 당겨와서 쓰는 것의 느낌이라면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작업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뉘앙스로는 잘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라이브러리가 됐건 프레임워크이 됐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라이브러리를 살펴볼 건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당연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는 상당히 오래됐고 아주 안정적인 라이브러리에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했던 것보다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쓸모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 있어야 jQuery를 잘 다룰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느꼈던 절망감이 있어야 jQuery를 만나면 즐거워집니다 자, 즐거워져 봅시다 자, jQuery를 먼저 한번 검색해 볼게요 jQuery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jQuery라고만 쓰셔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저는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jQuery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 된 파일을 여러분의 디렉토리, 프로젝트 폴더 디렉토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 편리한 방법은 CDN이라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CDN은 Content Delivery Network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업로드하고 그리고 그걸 또 서비스 하려면 돈을 내고 복잡하고 돈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CDN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서버에다가 파일을 보관해 놓고 우리는 그거를 ScriptSIC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용료까지 자기들이 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잘 찾아보셔야 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글 CDN이 있네요 저거 눌러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jQuery의 최신 버전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거 저는 카피하겠습니다 카피하고 3.html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 colors.js 앞에다가 이걸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코드를 잘 보시죠 뭐예요? 스크립트 태그입니다 그리고 SIC를 통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주소가 저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뭘 다운로드 받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jQuery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용서의 명성을 좀 보셔야겠죠 jQuery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colors.js 파일을 수정해 볼게요 여기에 jQuery를 이용했을 때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은 어떤 처리해야 될 태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반복문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jQuery를 이용하면 반복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문을 jQuery가 우리 대신에 처리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한 줄짜리 코드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여기 있는 코드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해서 동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슬래시를 하면 많은 에디터들이 이렇게 주석을 만들어줘요 자, 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코드입니다 jQuery는 $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저거 뭐예요? $라는 이름의 함수예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름을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이름을 정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를 jQuery로 제어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jQuery에서 검색해 볼까요? jQuery css를 우리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jQuery css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고 css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서 예제를 쭉 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css color red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jQuery를 이용해서 우리가 css를 어떤 태그의 css를 바꾸고 싶을 때는 .css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하려고 하는 것은 color 값이잖아요 color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여기 있는 이 매개변수를 통해 들어온 color 값을 줍니다 그리고 reload 해서 knight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링크들이 흰색이 된 것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잘 동작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 코드를 제가 주석 처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 동작했죠? 잘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이 밑에 있는 이 코드 중에 뭐가 더 코딩하기 쉽겠어요? 그리고 뭐가 더 직관적인가요? jQuery가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jQuery는 새로운 언어가 아니고 javascript를 이용해서 우리 대신에 css라는 함수를 jQuery가 만들어 둔 거예요 우리는 저 cs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저 함수가 내부적으로 이런 작업을 우리 대신에 처리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됐다면 여기 있는 이 코드들도 jQuery 방식으로 다 바꿔볼까요? 여기 있는 이것도 주석 처리하고 dollar body 이 웹페이지의 모든 body에 대해서 color 값을 parameter color로 한다 여기 있는 이 코드도 마찬가지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body에 대해서 css background color를 parameter color 값으로 한다라고 지정을 하고 jQuery로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똑같이 동작하지만 이제 우리는 jQuery를 통해서 구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어때요? 환상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오늘날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언어 중의 하나이고 또 웹이 워낙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랄까 문법을 잘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새로 생겼는가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완성해야죠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잖아요 jQuery를 웹페이지에 삽입한 이 코드를 모든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마다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로 무언가를 파일로 로직을 쪼갰을 때 자기가 프로그램을 짤 때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짠 다른 사람이 정리정돈하는 것을 나의 프로젝트로 가져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렇게 파일로 코드를 정리정돈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jQuery라는 것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도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